라인 3남매의 집짓기 다 됐다! 아웅! 동생아, 뭐가 다 됐다는 거야? 떴다! 이러면 아무도 못 들어온다는 거 아냐? 이제 네 소원대로 아무도 못 들어오겠다 이게 아닌데 형님, 앞으로 우리 어디서 살아요? 응, 차라리 잘 됐어 이번 기회에 집을 새로 짓는 거야? 응? 아우, 이런 그런 건 beispiel 고두, 고둑이. 고둑이. 팩돌이나 난으로 훔쳐가요 yszруж Eternal 어 랭. 어? 라인3그라고 notice 그렇다군 슈글 흠 헉! 헉! 기록 카봇! 나는 레이저! 그리고 이쪽은 나의 영원한 단짝 레이저카고! 우와! 새로운 카봇이네! 자탄! 무슨 일로 불렀지? 아! 벽돌이랑 나무 훔쳐간 도둑 좀 잡아달라고! 도둑? 알았다! 그 아이스크림을 다 먹기 전에 사건을 해결하고 오겠다! 가자! 레이저카고! 빙! 모반 1단 플러스! 이름은 모반! 우와! 멋있다! 트윈 로켓 부스터! 모반 2단 트랜스포메이션! 쉴 수 없이 따끔거린다! 콩알탄 발사! 몸이 왜 이렇게 따갑지? 형님! 위에 강풍고 보시는 건데요? 아우! 저 녀석! 네! 트럭봇 공격! 블루트래곤 레이저 발사! 블루트래곤 레이저 발사! 오늘도 실패! 그게 벽돌의 깡통! 그러니까 집 지을 벽돌이랑 나무 훔쳐오는데 깡통로봇이 공격했다고? 어허허허헣- 집이 헉허허헣허허흫! 으악! 으이구! 불쌍한 우리 오빠들! 그만 울고 집 구경할까? 흥흥흥헥! 음! M라인의 러브하우스를 수대합니다. 넓은 공간에 쾌적하고 아눅한 시설. 거기에 철통같은 보안까지. 어때? 좋다. 그래, 결심했어. 내가 집들이 선물로 에어컨 사줄게. 어, 에어컨보다 TV로 해줘. 그라마 봐야 되거든. 그런데 돈은 있어? 흠, 그건. 동생아, 기뻐해라. 이 오빠가 TV 훔쳐 가져가신다. 누구 맘대로. 거기 서라. 벽돌에, 나무에 이젠 TV까지. 정말 너무하시네요. 누가 알쓰니. 너야말로 사사건건 방해하면서. 옥토버, 거미본 공격. 으악, 위험해. 5번, 2단, 크리스 커벤션. 월탄 발사. 그린로켓 부스터. 나와라, 다리. 아웅. 으악, 집에서 다리가 나왔다. 이 철통 요새의 최고의 장점은 움직일 수 있다는 거지. 달려라, 철통 요새. 아웅. 이렇게 잘 도망갈 거라곤 생각 못해. 부탁이다. 이제 그만 좀 도망가라. 싫어. 어디까지 쫓아오는지 볼 거야. 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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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료가 떨어졌잖아. 그럼 어떡해. 걱정 마. 움직일 수만 없지. 저 깡통 로봇들은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구. 왜냐? 이 철통 요새는 튼튼하니까. 아웅. 아웅. 괜찮을까? 집이 새로 돼서 무지무지 뜨거울텐데. 맞아. 저 속은 압력밥 속보다 더 뜨거울걸? 한마디로 벌받는 거지. 흠. 아웅.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에어컨 받는다고 할걸. 집이 아무리 튼튼하면 뭐해. 여름이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해야 최고지. 비록 낡았지만 옛날 집이 그립다. 나 집으로 돌아갈래.